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츄얼박스 즉 php 버츄얼박스 를 통해서 데뷔안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주요소는 이제 처음에 데뷔안을 설치할 때 설치창에서 다음 다음 눌러주고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콘솔 창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버츄얼박스에 데뷔안 테스트라는 이거 가상머신을 하나 생성하고 리모트 디스플레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디스플레이의 리모트 디스플레이 보시면 9000번부터 9100번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할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상머신을 이제 먼저 시작한게 9000번 그 다음 시작한게 9001번 2번 3번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이제 콘솔 창을 보기 위해서 아파치 바카몰레 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rdp 연결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버츄얼박스 커넥션을 저는 4개를 만들었는데 보시면은 커넥션 설정에서 버츄얼박스 설정을 보시면은 각각 9000번 그 다음에 9000번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9001번 9001번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대충 이렇게 하고 가상머신을 시작하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을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버츄얼박스 콘솔 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비한 설치 창이 뜨고 뭐 이제 초기에는 이제 뭐 ssh 서버나 rdp나 뭐 이런게 동작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버츄얼박스 콘솔을 통해서 운영체제 설치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를 간단하게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언어 선택하고 아 뭐 대충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요런식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뭐 차후에 이제 설치가 다 끝난 이후에는 뭐 리모트 디스플레이 해제할 수 해제하고 뭐 ssh 로 접속해서 작업을 하는게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아파치 과카몰레 같은 경우에는 아파 어 rdp 연결 가능하고 ssh 연결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그 홀렛 리눅스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서버에 연결해 보면 이렇게 엑스쉘이나 푸티에서 보는 리눅스 쉘이 열리게 됩니다 뭐 이런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주로 쓰는 미드나이트 커맨더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미드나이트 커맨더로 이렇게 잘 실행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아파치 거카몰레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충 영상을 찍어 본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말이 어눌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여기서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